안녕하세요. 우리랑 한국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못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게 된 음식이 있나요? 음식도 자주 먹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어떤 상황으로 변할 때 사용하는 우리랑 패턴 79-1번 동사 개대다를 공부하겠습니다. 동사 개대다는 결합 형태가 한 가지예요. 받침이 있든 없든 바로 개대다와 결합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말할 때는 아요와 결합해서 개대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미 변화된 상황에 대해 말할 때는 과거 앗과 결합해서 개됐어요라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개됐어요를 많이 사용하니까 오늘은 동사 개됐어요의 형태로 연습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다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사실을 알다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운전하다 운전하게 됐어요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사 기본형 만나다와 알다를 보면 만나다에는 받침이 없고 알다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개대다와 결합해서 만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라고 똑같이 말합니다. 동사 기본형 운전하다는 하다동사예요. 운전하다에도 받침이 없으니까 바로 개됐어요와 결합해서 운전하게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동사 개대다로 바꿔서 말해 보세요.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다 스페인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앗과 결합해서 개됐어요를 사용합니다.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 배우를 알다 한국에 와서 그 배우를 알게 됐어요. 이 문장 역시 앞말이 나타내는 상태가 이미 됐으니까 과거 앗과 함께 쓰였네요. 요리를 자주 하면 잘하다 요리를 자주 하면 잘하게 돼요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죠? 일반적인 사실이네요. 그래서 아요와 결합해서 잘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에 개 됐어요를 말하면 어색하니까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따라서 읽어 보세요. 한국에서 오래 사니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오래 사니까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사하게 됐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사하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